자 여러분 시험을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일단 모의고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랑 이제 얘기를 쭉 한번 해봅시다 내가 포인터를 잠깐 놓쳤어요 잠깐만 자 여기 일단 다시 올게요 미안 자 일단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마지막 총평이고 마지막 해설 강의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자 수능은 여러분 해설 강의를 보면 안됩니다 자 그 마음을 일단 가지시고 저도 일단 오늘 매우 바빴는데 제가 가형부터 정리해서 쭉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본 시험 중에서 6월달 시험은 전범위가 아니었지 자 근데 9월달 시험은 지금 전범이거든 저도 일단 급하게 쭉 다 풀었어요 자 다 풀어보고 나형은 지금 해설 강의 제가 방금 끝나서 이제 곧 업로드가 될 거고 가형은 지금 하다가 일단 이거 끊고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주관적인 커트라인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볼게 근데 원래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사실 이제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시험이 어땠다 뭐 저쩌다 하고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것만큼 일단 제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긴 하거든 근데 이제 뭐 시험의 난이도 관련해서 막 왈과 왈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시험에 대한 수험생에 대한 뭐 예의가 없다라고 일단 저는 나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문제를 푸는 그 사용자랑 그 다음에 실제 저는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입장이 좀 다르잖아 어 6월달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6월달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6월달 시험에 1등과 커트라인이 88점이 나와서 아마 요번에도 88에서 뭐 이제 조금 더 잘 나오면 9 이 정도일 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뭔가 이제 이 시험지 자체가 제가 처음에 쭉 일단 이제 훑어봤을 때는 겉보기 능금은 조금 쉬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좀 허술해 보여 허술허술허술한 것 같은데 실제 풀어보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어 뭐 제가 이제 쭉 한번 더 찝어 볼게요 아마 이제 자연계층으로 우리 가형들은 16번까지는 전혀 푸는 데 문제가 없었어야 돼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야 되고 뭐 3점 짜리도 계산이 빡빡하고 그런 거는 잘 없으니깐 잘들 했을 거고 이제 17번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 자 쭉 일단 먼저 리뷰를 좀 가볍게 해주고 일단 갈게요 17번이 확률 문제야 자 확률 문제고 어 자 이건 출제가 굉장히 잘 됐어요 자 이건 제가 해설강에 찍었거든요 여기까지 찍고 제가 일단 장갑 끊었는데 어떤 합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조회 깊게 생각하면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 수 있어요 뭐 하나만 좀 스포를 해주면은 A가 발표하고 B가 발표하거나 아니면 B가 하고 그 다음에 A가 하거나잖아 얘 확률 얼마일까 2분의 1이고 얘 확률 2분의 1 해서 이거 역시 대칭성을 쓰죠 이건 제가 이제 해설강에 찍어놓은 거 일단 좀 잘 참고하시면 아마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허찍거리도 많이 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사건으로 접근했다고 치면 정말 대허찍거리를 하고 일단 끝났을 거거든 물론 이제 틀리지는 않죠 굳이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는 거고 18번은 굉장히 출제가 잘 됐어요 18번이 이제 적분 문제죠 자 18번이 그냥 미적분이라 쓰자 제가 유러닝과 드릴 쯤에 한번 그 구간 사이즈가 1인 것은 넓이랑 관련이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야 자 그거 관련된 이유고 어 이제 믿고 5번을 찍으시면 틀리죠 자 그렇게 일단 설계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19번도 잘 보셔야 돼요 19번도 확률 문제인데 확률 두 개가 쏟아지지 확률 약한 친구들은 아마 요번 시험 보기 쉽지 않았을 거야 자 이거는 제가 해설하는 거 좀 잘 보시고 아무튼 이제 만만치 않았다는 거 그 20번은 우리 예전에 기춤 문제에서 기억님 디귿으로 소재 썼던 거랑 좀 비슷하고 얘는 답의 형태에 좀 잘 맞춰서 보셔야 되겠죠 적분으로 쓸게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어렵긴 하나 답을 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21번에서 난리가 났죠 21번이 자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거든요 삼각함수 문제인데 어 이걸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시험지가 거의 찢어질 때까지 아트를 하다 끝내 지금 분명히 있을 건데 자 굉장히 특이하게 출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도 보면 근데 내가 이제 이렇다고도 얘기할 순 없거든 갑자기 이제 또 수능 시험장 가서 21번이 삼각함수다 이런 위험한 얘기는 못하겠고 독특한 소재는 뭐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제 조감을 해볼 거 아냐 여러 가지 회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나 이렇게 아주 특이한 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기초 체력이죠 잘 길러 놓으시고 전혀 문제 없다가 전혀 문제 없다가 27번부터 또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고 26번이 뭐였지 26번 통계였죠 지금 가형 얘기하는 거야 26번 통계는 제가 뉴런 설명할 때 관계식 쓸 수 있다 얘기 기억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 27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등비수열이고 수학 1인데 이거 이제 합공식 쓴 사람 바보야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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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식만 봐도 공비가 3인 뭐가 될까 등비수열이죠 자 그렇게 일단 느끼시면 전혀 문제 없다가 자 이제 28번 있죠 여기서 아마 가형 친구들 주간식에서 이제 최초 박사 27번 계산하다 일단 죽었을 거고 28번은 자 원주각과 중심각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되겠죠 자 원주각 자 중심각이야 어 제가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 발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이제 멈니까라고 이제 학생들이 계속 일단 물어봤는데 제가 노벨하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 페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도형을 정리를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나름이 일단 수건 사업이니까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추석 때 있죠 요번 이제 가형 시험지 봐도 알겠지만 도형 정확하게 구사하면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거든 추석 동안 송편 빚고 이제 울고 그러지 말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냥 이거 쭉 정리 한번 하세요 알겠지 자 고를 좀 바라고 그리고 나서 29번인데 나는 이제 약간 좀 충격인 거는 의외로 29번을 많이 틀렸을 거야 이거 그냥 중복 조합 문제죠 너네 잘 생각해야 돼 29번 정도 난이도 문제를 내가 만약에 드릴을 넣었으면 아 또 드릴 색이 또 쉽다고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성비가 없다고 또 난리 쳤을 건데 시험장에서는 모든 주관식 문제는 쉽지 않죠 그쵸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30번이 미분이고 요것도 일단 깔끔하게 출제가 잘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고 제가 쭉 리뷰를 해주면 뭐 단원 분포는 지금 이렇게 9문제 12문제 9문제 나왔으나 자 이거 이제 수능 가서도 이제 이대로 지켜지리라 라는 것은 알 수는 없으나 6월 달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완전 느낌이 좀 다르거든 근데 시험을 본 결과는 좀 비슷할 수 있어 중간중간 굉장히 험난해요 험난하다가 오히려 21번이나 30번 같은 경우는 21번 뭐 특이하긴 했지만 예전에 나왔던 한 2, 3년 전이나 뭐 작년만 해도 마찬가지야 21번 30번은 나오던 킬러랑 완전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내가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킬러는 이제 약간 사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좀 두텁게 두텁게 계속 일단 만들지 않나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밤에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킬링키프 시즌2를 제가 이제 마감을 쳐야 돼요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이번에 9월 때 시험 나온 거를 보고 나도 이제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아 확률하고 물론 통계는 좀 쉽게 나오긴 했지만 확률적의 난이도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고 제가 6월달하고 9월달의 경향을 적당히 잘 섞어볼 테니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부터 일단 마감을 칠 테니 여러분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킬링캠프 시즌2는 9평이 반영돼서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자 우리 전반적으로 일단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6월달 평가원과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야 많이 느낌은 좀 다르지만 난이도는 비슷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번 30번은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죠? 많이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어 자 먼저 30번 먼저 보자 접선 문제고 그 최소를 구할 때 공통 접선이 나온다라는 생각까지 일단 갔을 거고 정점에 대한 생각 그냥 괜찮아요 이미 많이 출제된 고전적인 소재를 사용하지만 접선은 관찰이 필요하고 자 이건 이제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 잘들 풀었을 거 같아 그래서 이 30번 포스트가 예전만큼 못하거든요 예전에는 30번 풀려면 진짜 한 바닥을 다 써야 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아주 깔끔하게 탁 떨어지니까 잘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21번이 굉장히 신력 아주 낯선 형태의 문제가 되고요 자 이건 뭐 아트보다는 그냥 주기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근데 많이 당황했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이게 맞는 거 같아 오늘 객관적으로 봤을 때 21번보다 30번이 훨씬 더 쉽거든요 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너는 21번을 풀다가 아 이게 좀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자 뭐 하면 될까 일단 넘어가고 주관식 앞부분 먼저 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30번과 21번 나름 좀 저울질을 하되 자 이러면 안 되거든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예전 시험이 아니거든 예전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30번 그냥 풀지 말자는 애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30번을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21번이고 30번이고 어쨌거나 도전하려고 치면 당연히 뭐가 기반이 돼 있어야 될까 중킬러가 팍팍팍 잘 풀리는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상태가 되셔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풀이 많이 해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잘 그렇지 않거든 문제를 놓고 뭐 이 문제가 요즘엔 또 그 말이 쑥 들어갔어 평권스럽다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냥 다들 걸어다니는 평권이야 다들 이제 평권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아 요즘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를 딱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좀 여셔야 된다는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대비해 주시고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걱정 크게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EBS 연계가 과연 되었을 건데 제가 이제 아까 평가원 사이트 가 가지고 이제 뭐가 반영되거나 이제 그런 발표라는 게 있길래 쭉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던 뭐 이제 공감도 아니죠 그냥 누구나 이제 EBS 풀지 않아도 이제 풀 수 있었던 15번 같은 거 일단 이제 뭐 연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수능 특강 수능연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아무튼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내가 체감을 잘 못했어요 체감을 잘 못했거든 그러면 너네 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아 또 EBS 찢어버리자 그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일단 책이 요렇게 있다는 게 있잖아 수능 특강이 있고 자 그리고 수능 완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이제 모의고사 있죠 이거 더하기 이제 모의고사까지 들어있잖아 6월 달은 꽤나 반영이 많이 된 걸 제가 느꼈어요 수능 특강에서 근데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반영이 지금은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서 또 이제 던지지 말라는 거고 이게 언제 다시 등장해서 수능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변형 문제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다른 과목하고 달라 수학이기 때문에 그냥 원본을 풀고 그리고 해설지를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면서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로 쓰였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뭐 그냥 이제 제 예측인데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서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 일일이 풀어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풀면서 좀 비주얼이 좀 독특하거나 그때 뭘 참고해? 해설지 보실 거야 해설지를 보고 아 이렇게 디벨로브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 출발일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냥 원본을 풀고 그리고 변형 문제는 굳이 이건 수학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시험장에서 기억에 습착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놓친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또는 이 문제가 너무 낯설지 않나 그런 것만 좀 신경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알겠죠? 자 그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이 경향이 어떻게 됐나 제가 쭉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도형하고 확률 통계가 많이 올라왔어요 너네 도형이라고 얘기하면 6월달 기억나시죠? 6월달 시험에 등비급수 문제 기억나지? 9월달엔 등비급수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럼 너네 이제 9월달 가서 출제가 안 돼 또 수능이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니까 좀 잘 챙겨놓으시고 자 9월달에 지금 28번 도형 극한 문제 있죠? 얘네는 도형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지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커리큘럼이 노베에 필요하시면 꼭 하세요 알겠지? 도형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시험장 가서 체육으로 수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시겠지? 자 아무튼 잘 좀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가형 친구들은 확률 통계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또 예상이 돼요 예상이 돼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시고 자 17번 19번 29번에서 요번에 이제 통계가 거의 안 나왔지 내가 아까 해설 강의 하다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마 이제 통계적 추정 쪽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시험 때만 다가오면 제발 통계적 추정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기도라는데 또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근데 그 기도가 요번에는 먹혔죠 그쵸? 요번에는 먹혔어 근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마지막 통계적 추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일단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 놓고 봤을 때 통계 쪽이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수능 가서는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안 나온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일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대비 꼼꼼하게 하자는 거야 자 그리고 미적분은 제가 언젠가만 얘기를 했을 거야 더 이상 이거를 더 꼬아서 출제할 이유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왜? 너네 당장 내년 가면 어디로 넘어갈까? 선택과목 넘어가면은 당연히 그 세 과목 사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 지금까지만 탁 놓고 오면 미적분이 기이하게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익숙한 소재에 출제하고 애들이 뭐 지역적인 거 이런 거 자꾸 집착을 하나? 절대 내지 않죠 왜? 이거는 수능 시험이고 평가한 시험이니까 절대 이상 얕딱구량을 내지 않고 자 너는 이제 배웠던 그 느낌 그대로 시험장 가서 그대로 치른 게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우리 신경 쓸 거 뭘까? 내가 확률통계가 약하다고 치면 당연히 확률통계 신경 조금 더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도형적 약한 친구들은 좀 하세요 제발 알겠지?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건 제가 이따 나형 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건데 원래 보통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나형 친구들 좀 잘 들어보세요 6월달 시험이 있고 9월달 시험이 있어요 6월달과 9월달에 교집합하고 합집합 다 챙겨야 되는 거는 맞아요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제가 그 킬링캠프 시즌2 같은 경우는 이 9월달 경향 근데 뭐 경향이 특이한 건 없었어요 이것까지 다 반영하고 나는 어디다 집중할 거냐는 여기에 집중할 거야 여기에 안 나왔던 소재를 집중할 거야 저 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믿고 일단 가세요 자 일단 다 점검하셔야 되고 나온 게 그대로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항상 갖고 계셔야 돼 우리 작년 수능 시험지만 봐도요 6월달 시험하고 9월달 시험 수능 시험 3세트가 완전히 다른 시험지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거는 당연히 챙겨야지 그렇죠? 나오지 않은 게 무엇인지 좀 잘 챙기셔야 되고 제가 시즌2에 나오지 않은 소재들 많이 일단 집어넣어 놨으니까 좀 잘 점검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가형 친구들 뭐 어쨌거나 수학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나 조금 더 스퍼트 내시고 이제 수능이 이제 거의 80일도 안 남았죠 78일 정도 남은 것 같아 어 뒤로 미뤄졌다고 해서 추석을 즐겁게 보낼 생각은 추후에도 하지 마세요 알겠지? 추석은 그냥 내년에 즐기자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상황이 너무 흉흉하잖아 밖에 뛰어나가서 일단 옆구르기 하고 강강술래 하고 그 다음 쥐불러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시겠지? 그냥 열심히 살자 알겠죠? 그리고 내년에 차라리 놀자 알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자 우리 이제 나영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나영 친구들 제가 항상 마음이 아파요 나영 친구들 생각을 하면은 진짜 너무 힘이 돼 내가 왜 해석하게 나영 먼저 찍겠어? 나영 신경 엄청 쓰거든? 제발 좀 하라는 거야 제발 좀 하라는 거야 어 지금 시험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시험지 받고도 나영을 쭉 먼저 풀었는데 내가 느끼는 느낌과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중간중간 너무 험난해 약간 좀 험난한 면이 좀 없잖아 있거든? 근데 100번 양보해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정답률 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너네 진짜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야 진짜 큰일 나 진짜 알겠지? 진짜 큰일 나 자 보세요 6월달 시험이 정말 쉬웠거든요 그때 1컷이 몇 점이었어? 93점이었지 나는 96인 줄 알았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까고 보니까 93이야 그럼 이건 뭘까? 아직도 나영에서는 수학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정되고 보정되다 보니까 저가에 떨어진 건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84에서 88 정도거든요 학생들이 아예 못 풀어낼 법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단원 분배는 이런데 시험지를 제가 이제 가져왔어 시험지를 놓고 이게 어땠나 한번 제가 쭉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잠깐 보자 먼저 여러분 그 나영에서 아마 14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15번 16번도 제가 해설강에 찍어드렸는데 너네 15번하고 16번은 요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도형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 나영은 노베 꼭 좀 해주세요 알겠지? 제발 좀 이제 부탁이야 자 그리고 17번 잠깐 보자 17번도 얘는 이제 최대치수인데 그리고 너네 나영 시험지를 얼마나 배려가 돋보이냐면 매력적인 오답을 다 없애놨어요 17번은 그냥 지수록 문제죠 최대최수 문제인데 매력 오답에 4가 있어야 4가 없어요 제발 하고 맞춰달라는 거지 어렵지 않았고 18번도 그냥 노말 했어요 18번도 그냥 뭐 이제 접선이다 접선이죠 노말 했어 여기까지는 사실상 여러분 푸는데 전혀 문제없이 푹푹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써도 안 되거든 자 그러다가 이제 요건 좀 지울게요 아니 그냥 이제 가자 나영은 이제 헬게이트가 여기서부터 널려요 19번 20번 21번 아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3개 연달아 다 틀린 친구도 있을 거고 일단 19번 풀다 보니까 땀이 쭉 나요 왜? 19번도 아무리 풀어봐도 답이 15분의 14가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봐준 거야 왜? 답이 15분의 14가 없어요 그치 이게 매력 오답이야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해설을 두 가지로 일단 해놨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아마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내지 않을까 싶어 적분야 그래서 올해 이제 구활대 시험에서 나영 시험지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딱 뛰어놨던 문제가 저는 20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기억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21번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또 나오죠 잘 봐 전혀 문제가 어렵진 않아 근데 되게 귀찮게 하거든? 자 이거는 진행하는 거랑 역추적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이거 아마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A1부터 쓰면 큰일 나겠다는 거 아셔야 돼 A1 미지수잖아 그치 A3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시다가 앞으로 거꾸로 A2, A1 추적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것도 또 보고 이제 피보나 지루는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가형 친구들도 21번 꼭 풀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이제 꼭 풀어줬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이 세 개가 제일 어려웠다 그럼 나는 이제 이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시험을 보다가 21번이 너무 이게 어렵다기면 좀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그쵸? 주관식으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주관식 별일 없어서 지금 26번 너무 쉽고요 27번 너무 쉽고 28번 이거는 그냥 왜 낸지를 사실 모를 정도로 쉽거든 그리고 나서 아마 나영이 친구를 또 확률 통계에 또 드럽게 안 하죠 그치? 자 29번 있어요 이거는 가형하고 똑같아요 가나 공통이거든 이 중복 조합 문제 이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냥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만 잘 하시면 돼 어디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 드릴에 비슷한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30번이 많이 쉬웠어요 30번은 쉽다 베리베리이지 너무 쉬운 거야 나는 이제 이 생각이 들어 6월달보다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 거는 맞아요 나영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이제 이분들은 이게 재난지로 좀 찾아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배려한 모습이 많이 일단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우리 6월달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있어서 아마 코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출제는 이렇게 됐으나 수능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자 이제 나영도 관련해서 제가 하나씩도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나영시험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그냥 포인트가 정확해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번, 20번, 21번은 그냥 제가 매우 어려움을 써놨어요 사실 이거 3개 다 틀린 친구도 분명히 많을 거라서 그리고 주간식 30번이 쉽습니다 쉬웠어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 내가 두려운 거는 이런 경향이 과연 수능시험 가서 유지가 될까 한데 뭐 이제 그래도 6월달, 9월달은 수능을 좀 약간 비춰주긴 할 거잖아 아마 이번에 나영시험은 30번은 그렇게 빡빡하게 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럼 21번이 좀 부담스러움 너네 몇 번부터 풀어도 괜찮을까? 30번부터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잘 듣자 오늘 이제 나영 친구들 오늘 약간 트루 에디케이션 가야 돼요 참교육 좀 잠깐 할게 나영은 너네 올해가 기회야 내가 6월달 얘기했지 공부 조금만 하면 일단 점수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올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가지 등등 그렇지만 올해만큼 애들이 잘 못하는 경우도 없 내가 지금 굉장히 정제대세 얘기하는 거야 올해만큼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굉장히 못해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 그냥 이제 전반적인 그 학년도 자체의 학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있고 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겹쳐서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안 하지 좀 하셔야 돼 자 봐봐 올해가 마지막 기회에요 왜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 지금은 가영 나영 명확하게 그냥 딱 끊어서 뭘 하고 있어 등급을 매기고 있지 나영은 나영끼리만 일단 공부를 하고 있잖아 시험을 보잖아 경쟁을 하고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 올해가 기회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조금만 신경 쓰면 너는 무조건 비교의 확 올라가거든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자 보세요 자연계 입문계 명확히 구분지어 시험을 보는 마지막 세대에요 내년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자연계랑 같이 경쟁해야 돼 내가 내년 얘기해서 미안한데 일 때 내년 어떻게 될지 충격을 좀 드릴게요 수학 1하고 수학 2야 자연계대로 이거 시험 같이 봐요 그리고 확률 통계랑 미적이랑 기하에서 선택을 하고 돼 이게 공통이야 너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만약에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나영 친구들은 아예 그냥 숨도 못 쉴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꼴 안 보려면 올해 그냥 반드시 입시를 끝내기 바라는 거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잘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야 아 뭐 78일 남았는데 되겠어? 너는 생각보다 이 두 달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거든 자꾸 숫자만 카운트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지 그치? 제발 부탁일 때 공부 좀 하자 알겠지? 제발 부탁일 때 공부 좀 하고 부탁이야 아무튼 이제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얘기 참고해서 다시 돌아와서 시험지 자체가 어땠나 좀 말씀드리면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그냥 밸런스 있게 다 출제가 잘 됐어요 잘 됐어 단 단 29번을 푸는 것이 어려웠다면 또는 29번을 뭔가 실수라거나 이게 명확하게 왜 그러지 눈에 잘 안 들어왔다면 사실 29번은 거의 시발점 난이도거든요 이것도 나름 또 충격이지 뉴런이건 시발점이건 드릴이건 잘 챙겨서 자 너네 경우의 수학 2 확률 통계는 뭐 만약에 이제 다시 너네 한다고 해도 내년에 또 확률 통계 할 거잖아 그치? 잘 챙겨놓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열심히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가형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 제가 이제 또 시즌2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제가 또 수정을 시작을 할 거야 6월달 시험이 있고 9월달 시험에 교집합을 당연히 일단은 잘 점검하는 건 너무나 일단 당연하고 6월달 9월달 합집합 잘 보셔야 되고요 안 나온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너네 너무 다행인 거는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제 내 그냥 예측인데 아마 문제를 출제하신 집단 또는 그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 그러다가 이제 또 수능 가서는 또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매번 6월달 9월달 수능 시험 3개 시험지가 느낌이 다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낯선 느낌 또한 자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얘기했죠? 그럼 어차피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지 제가 나영은 EBS 얘기를 뺀 이유는 나영은 EBS가 거의 일단 뭐 반영됐다고 하기 좀 힘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본을 좀 잘 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냥 이제 오늘 시험을 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점이 있어 물론 이제 많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시험장 가서 또 이제 가서 또 마스크 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거기까지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내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안 좋은 얘기 좀 해줘야 되거든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진짜 수고 많이 했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게 2011년부터 현장을 시작한 게 2011년부터인데 올해만큼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 막 이제 너네 뭐 학원 다니다가 학원들 일단 닫아버리고 갑자기 또 열었다가 또 이제 열고 또 닫고 그게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저는 2월 말부터 아예 그냥 현장 강의를 다 닫은 유일한 사람이잖아 이유는 이런 이제 시대적인 혼란에 제가 여러분을 걸고 도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1대1로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지식을 주입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대의 상황이 시대의 상황이고 내가 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더 잘 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친구들 아닌 친구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단 큰일 터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저는 결정을 한 거고 아마 여러분 이제 올해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느라 굉장히 수고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야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학교에서는 자꾸 온라인 수업 들으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뭐 듣는데 자꾸 난 접속이 안 되지 막 짜증이 나지 그리고 너는 이제 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뭔가 탁 스스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을 건데 너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그게 자동으로 돼야 돼요 그게 자동으로 돼야 돼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 근데 그런 습관을 좀 이제 뭔가 기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 이제 혼란스럽고 아마 이제 오늘 시험 다 보고 나서 뭐 마스크 끼고 시험 봤을 거고 아마 이제 머리 아예 산소 공급이 안 될 거야 뭔지 알겠죠 진짜 수고 많이 했고 그럼 오늘은 이제 뭘 할까 뭐 저 해설 강의를 보고 이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자 맛있는 거 먹고 자 막 밖에 막 이제 뛰어든 옆구리기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쉬어 오늘 괜찮아 알겠지? 또 일어나면 안 돼 아 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아니야 78일 남았어 많이 남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남은 거거든 절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저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거든 어 그냥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바라는 건 뭐 이제 9월달 평가한 시험은 그냥 거의 억지로 일단 이렇게 맞춰진 거 같아 맞춰진 거 같으나 수능 시험은 더 이상 이변이 없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여러분들이 힘 빠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거 알겠죠? 막 이제 뭐 친구들이랑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하고 막 침 튀기고 한 입만 한 입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자꾸 마스크 턱에 끼고 눈에 걸치고 안 돼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이제 저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이니까 너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어 제가 당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한테 마지막 총평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해설강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수고 좀 많이 하셨고 자 제가 이제 그 아무리 친구들 만날 수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뭐 사실 수험생들이 하는 고민들을 이제 매년 좀 반복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쭉 받아서 제가 딱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추려봤어요 정말 의미 없는 질문도 있었거든 그냥 이제 뭐 그 음이 없다기 보다는 그냥 이제 수험생이니까 뭔가 쨍알쨍알 되는 거 있잖아 근데 뭐 쨍알쨍알 되는 것도 하긴 해야 돼 근데 내가 그 쨍알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잘 쨍쨍쨍 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얘기 한번 봅시다 자 퀘스천 첫 번째 어 나는 이제 이 질문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질문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지울게 지금 지저분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검토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맞아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18 더하기 2를 하는 이제 문제가 있어 마지막 결론에서 근데 이게 갑자기 21로 써져 그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다시 써도 또 21이 되거든요 이렇지는 않지 그럼 이제 내가 추천하는 건 뭐냐 이거를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는 검토를 하는 거랑 네가 실제로 문제를 다시 푸는 거를 좀 헷갈려 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푸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야 네가 한 그대로 그대로 일단 풀어낼 거야 그럼 차라리 뭐가 더 괜찮냐 네가 풀어놓은 과정을 이거 안 돼 지우고 새롭게 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그냥 글씨 연습하는 거야 풀어놓은 과정을 원래 평소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잘 정리를 해야 돼 나름의 표시방식은 있겠지만 날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일단 해놓고 우리 김별영이란 친구가 일단 준비했던 거 미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잘 해놔야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산할 땐 진짜 집중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집중 많이 해야 되거든 나야 뭐 이제 사실 나이가 들어서 너는 이제 진짜 머리가 좋은 상태잖아 암산도 잘하고 그러겠지만 필요한 계산 흔적은 항상 잘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 그 정도 일단 해석하고 풀이 과정을 지우고 다시 새롭게 푸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친구도 있거든 문제를 풀어 뭐 예를 17번이야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 도형이 막 그려져 있어 이거를 네가 밑에다 다시 그리고 있는 이상한 친구도 있거든요 안 됩니다 자꾸 짜잘한 시간 낭비하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자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글씨 연습을 잘 하시고 잘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을 잘했나 안했나 이것만 점검하셔도 잘 고쳐질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거는 충분히 트레이닝으로 일단은 뭐가 가능할까? 극복이 가능하니까 자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는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걸 메모장에 적어놓고 계속해서 일단 보셔도 괜찮다는 거 자 해결 좀 잘 되길 바라고 자 아무튼 극복을 좀 하세요 얘기했죠? 이거 많은 친구도 고민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박땡, 별 민 친구야 나는 이 질문은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 쭉 한번 볼게요 퀘스션 두 번째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쉽게 암기된 공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데 얘가 이제 아마 암기라고 써놨지만 우리 수능에서 기본 기초책으로 알고 가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의 비율관계라든지 아니면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라든지 자연계면은 사인 코스의 넓이 관계 등등 해서 우리 그냥 수능에서만 이제 좀 잘 활용해 많이 전해내놓은 것들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이제 훈련 부족이 잘 봐봐 막상 시험을 칠 때는 하나하나 풀어서 계산해서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불안한 친구일 거야 뭔가 이제 본인이 집에서는 그냥 딱 풀고 넘기는데 시험장 가면 모든 것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느껴지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한번 보자 예를 들면 사인엑스의 반죽의 넓이가 2인 것처럼 우리 한 칸은 1이다 해서 두 칸은 2다 이 얘기잖아 그냥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시험장에 적분해서 풉니다 아 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뉴런이나 이제 드릴 수업할 때 잘 정리를 사실관계를 제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정리를 해주잖아 그거를 기춤제 풀 때 네가 스스로 적용을 계속 해보셨어야 돼 근데 뭐 뉴런도 마찬가지 수분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그 베이스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당위성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습관 좀 고치셔야 돼요 자 봐봐 해놨잖아 고쳐야 하는 거 알지만 이렇게 풀어야 안심이 되고 아니야 이거 고쳐야 돼요 그냥 우리 알고 쓰는 건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그럼 너 피타고라스 정리 쓸 때도 매번 증명을 쓰시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수능에서의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면서 뭐가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계속 문제 안에서 일단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안 풀면 틀리지 않아요 나 그렇게 풀지 잘 안 틀리죠 물론 계산 실수하긴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좀 마음에 안정함이 좀 가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친구랑 이 비슷한 친구들 뭘 하는 게 맞냐는 그 이제 수능 수학에서의 나름 뭔가 이제 국제적인 룰? 뭐 이제 이러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그냥 무조건 챙겨놓고 그냥 가는 게 맞으니까 걔를 잘 구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계산도 줄고 우리가 일단은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균일하게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짜잘한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거를 좀 잘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봤어 계획을 지키지 이제 세 번째 질문 박별진 친구야 계획을 지키지 못한 날이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그래 미투 나도 그래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요 나도 그래 same here 계획을 느슨하게 세우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그래요 맞아요 너네 저 촬영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저 그걸 미친 사람처럼 찍거든요 왜 나는 그 모든 게 어긋나는 게 싫어요 그냥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도미노 한 수만 개가 그냥 쌓여져 있어 근데 그게 딱 한 치의 오차도 없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뭐 나 대학교 때 별명이 업테이트 컨트롤 프리인 거 보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됐으면 좋겠고 그냥 변수를 다 없애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 고민했던 거는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기초 체력을 늘리셔야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많이 해봤어야 돼요 사실 그게 일단 제일 좋거든 근데 아마 이 친구가 넘어갔구나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분명히 지키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본인 역량보다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나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많고 실제 안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순전히 경험이니까 계속 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최대치랑 최저치를 계속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한 치의 옷처럼 흐트러지 않게 계속 일하고 싶지만 나도 변수가 있는 날이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여유롭게 남겨놓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 아마 수험생들 공부하면서 이런 거 있을 거야 매일매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노베 촬영을 하면서 그냥 느꼈던 거는 딱 일주일을 잡았어요 7일 컷을 무조건 하자 내가 중간에 하루를 일부러 비웠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비웃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도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왜 나는 무조건 일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날 끝내야 되는데 일요일날 끝이 안 나니까 근데 암튼 먹지로 이제 진짜 몰아쳐져서 일요일날 끝내긴 했으나 본인 스스로 좀 컨트롤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럼 나에게는 또 이제 이게 있어 나는 이제 집에 가서 킬링캠프 시즌2를 또다시 일단 한번 들여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또 촬영을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왜 그래야지 일단 여러분이 빨리 일단 늦지 않게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험에서 좀 오지 않나 싶어요 계획 틀어지는 거 우울한 거 사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냥 좀 본인이 이제 역량을 좀 잘 알고 지키자는 거야 자 암튼 요정도 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까지 봤어요 질문까지 봤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 시험문에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진짜 수고 많이 했고 뭐 제가 이제 지금은 현장 강의를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더 이제 좋은 것들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요 오늘 막 또 해사망이 본다고 막 그러지 마 집착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머리를 비우자 알겠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라서 잠도 안 올 거야 차라리 그냥 뭘 먹어 알겠지? 폭식을 한번 하세요 괜찮아 매일 하지만 뭐 아무튼 이제 잘해봐 그리고 이제 하루 좀 잘 넘겨보시고 내일부터 해서 계획을 조금 재정비를 하고 과연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좀 잘 점검하시고 남은 기간 굉장히 길거든요 잘 마무리해서 자 저를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딱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수능까지 12월 3일이니까 꽤 많이 남았거든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 좀 염두해 주시고 자 아무튼 제가 이제 현장 반응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또 어쩌겠어요 그렇잖아 지금 일단 뭐 지구 전체가 아파하고 있으니 아무튼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단 시간은 가고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또 가형 해설 강의 또 찍으러 일단 가야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어 전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알겠죠? 오늘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쉬세요 자 저는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드리고 아무튼 나를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지는 너네 날 보고 있겠지 자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이제 수업에서 일단 다시 보도록 하자 올해까지만 야 알겠죠? 자 요 정도 일단 얘기합시다 해є Trailer 해 Quiz Marc Marcel Ben 오세